국방부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군 간부와 군무원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민간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태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부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 간부와 군무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 상담기관이 진행하는 2023년 민간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희망자의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민간 심리상담을 무상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심리상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상담 과정에서 법률금융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게는 변호사, 신용상담사, 공인재무설계사 등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심리검사 분석 결과를 본인에게 전달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리검사자 전환과 가족에게 패밀리케어 검사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패밀리케어는 부모 역할 검사, 자녀 양육 검사, 아동·청소년 감정 검사 등 총 20종으로 구성돼 있어 자녀 연령에 맞춰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자녀가 있는 군인, 군무원이 자녀의 성격과 적성을 파악함으로써 양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심리상담 프로그램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에서 군 상담을 검색해 군 간부 및 군무원 민간심리상담 채널을 추가한 뒤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